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소개 부탁할게요. 배우 윤예희입니다. 5년 전쯤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말 높은 거예요. 저도 되게 억울한데요. 저 체중인데 왜 그 수치가 높은지 제일 높았을 때가 한 280 정도였어요. 뚱뚱해도 그런 게 없는 사람도 많으니까. 저희 안 뚱뚱해. 280 정도면 지금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. 전 세계 사망 위험요인의 담배, 비만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을 정도로. 이걸 제쳤다고. 이 콜레스테롤이 넘쳤을 때는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, 뇌혈관 질환 등을 일으키는 단초가 될 수 있고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. 그래서 오늘 어떤 방법으로 콜레스테롤을 관리하기 시작한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.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빠란! 오! 오! 어머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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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